대전시가 세계지식재산기구가 발표한 과학기술 집약도 부분에서 전 세계 3위, 아시아에서는 1위를 기록했습니다. 과학기술 집약도는 특허와 과학출판점유율 합을 도시인구로 나눈 값으로 대전은 영국 케임브리지와 네덜란드 벨기에의 에인트오벤에 이어 세계 3위를 기록했고, 아시아에서는 일본 가나자와 등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시는 이번 결과는 대전이 우리나라 명실상부한 과학수도이자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혁신 클러스터임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